14번도 그냥 보자마자 그냥 축차들이 때리라는 의미야. 축차들이 무조건 때릴 수가 있고, a의 n이 6이 된대. 너무 쉽다. 그치? 양변에 시그마의 k는 1부터 n-1까지가 알기면 될 거고, a의 k 플러스 1 빼기 ak는 시그마의 k는 1부터 n-1까지, 2k 빼기 14가 될 거니까. 얘는 a의 n 마이너스 a1, 얘는 계산 때리면 되겠죠. 2분의 2 곱하기 n-1 곱하기 n 빼기 14의 n-1 이렇게 될 테니까 계산해, 이거 6이라고 나와있고 이거 빼기 36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방정식 그냥 계산 때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.